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6주 만에 돌아온 조원우. 조원우 선수, 좋아요. 받아줘, 받아줘. 이제 전달됐죠? 조원우. 오케이, 준형. 드림을 좀 길었죠? 김준현. 김준현은 이제 밖에서 뽑아갔고요. 안쪽으로 씁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임남규. 형, 우리 거에요. 형, 형, 형. 내가 찼어. 네가 찼어? 이 형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 상대방 맞은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빨리 적응해야 돼요.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코너킥 찬스입니다. 자체 경기가 그 어느 경기보다도 사실은 더 박진감 넘치고. 한 명씩 마가지. 장군이, 왜 장군이 안 맞냐. 한 명씩. 여기 내가, 내가, 내가. 코너킥 찬스. 김준호가 올려줍니다. 좋아요, 헤딩. 김준호가 올려줍니다. 좋아요, 헤딩. 뒤로 넘어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끝. 뒤에 찔러, 뒤에다 찔러. 한 번에 찔러주고 갑니다. 찔러 들어갑니다. 박태환. 걷어내는 박재현. 굿. 재현 굿, 재현. 올려, 올려, 올려. 반격에 허민호. 흘러온 돌. 허민호. 허민호가 잘 풀어줍니다. 주원우, 주원우 슛. 슛. 주원우, 주원우 슛. 이현택 맞았어요. 형태 굿. 굿. 굿, 원우. 공격 괜찮네. 무엇보다 조원우 선수가 아까 배운 대로 슛 결이 좋았습니다, 지금. 나이스. 지금 바깥에서 정조국 코치가 아주 유시미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까 처방을 내린 것들을 잘하고 있나 체크를 하면서. 일단 분위기는 굴러온 돌 쪽에서 조금 리드하는 느낌인데요. 와신 상담. 코너킹. 나테 헤딩 뒤로. 슛. 나테 헤딩 뒤로 슛. 빗맞았어요, 이장군. 아깝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러나 계속해서 공격에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는 굴러온 돌. 오디션 출신 팀입니다. 굴러온 돌이 우리 박힌 돌보다는 선수들이 뛰는 양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박힌 돌은 했던 시간도 오래됐고. 이동국 키퍼가 오늘 볼을 잡는 횟수가 아주 좋은 걸 보면. 지금 굴러온 돌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침면. 김준호 좋아요. 업다에 다닙니다. 김준호, 김준호 돌파. 김동현 뚫렸어요. 뚫렸습니다. 밀어주고. 찬스 찬스 이장군 뒤로. 자삼고. 슛. 됐어요. 찬스 이장군 뒤로. 자삼고 임남규. 됐어요. 허빈호. 허빈호. 허빈호 타이밍 드셨어요. 볼 뺏겠습니다. 이대훈이 전진 패스. 박태환. 조원욱 따라갑니다. 조원욱 가봐 좋습니다. 자 2도구 키퍼. 꿀키퍼 그런 거 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남겨 하운데로 가. 남겨. 남겨. 나이스 호우야. 선거야. 나이스 호우야. 나이스 호우야. 나이스 호우야. 나이스 호우야. 고이 형 굿. 하나도 안 있는데? 어, 알아와 알았어. 안 힘들어. 형 위에. 형 위에. 얼굴은 더럽게 힘들어 보이는데. 나이스, 태성월. 끝까지 해야 돼. 임남규 꺾어줍니다. 반대쪽, 반대쪽. 허민호 늦었어요. 이거 찬스거든요. 바로 넘어오면 좋습니다. 허민호 올려주고 뒤에 잡고.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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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늘 배운 거를 마음껏 좀 해보고 있는데. 돌아.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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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높았습니다. 박태환. 아쉽네요. 우리가 방금 우리 김성준 슈티아에서 얘기할 때 때려도 돼요. 뒷타임에 때렸어야 돼요. 앞이 열렸거든요, 조금. 그리고 박태환의 슈티아는 디딤빨이 공간이 멀었기 때문에 공이 뜹니다. 이게 고질병들은 선수들이 스스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막았어, 하나 막았어. 좋아. 좋아, 좋아. 가운데 있다, 가운데.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이대훈. 조금 힘을 내고 있는 굴러가 박현돌 팀입니다. 박현돌 팀이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김준현. 김준현 영리예요. 그렇죠, 슈팅 좋거든요. 한 번입니다. 골뱅이 있습니다. 가자, 가자. 골뱅이 있습니다. 김준호입니다. 김준호. 이래야죠. 이래야죠. 오른바. 고, 고. 고, 고. 김준호. 때려야죠. 다시 이장군, 이장군. 오른바. 골. 다시 이장군, 이장군. 오른바. 선취골입니다. 굴러 온도를 강합니다. 이번에는 오른바에 걸렸는데 이대훈이 선취골을 먼저 터뜨립니다. 다시 이장군, 이장군. 아, 내 발을 맞았는데 그게 길로 가냐. 아, 오른바인데. 왜 수비를 안 해줘, 바짝. 바짝 눌러야지. 가야 돼, 가줘야 돼, 가줘야 돼. 1대0으로 밀리고 있는 박힌돌입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흘려, 흘려. 흘려야 돼. 허민호 좋죠, 허민호 꺾어줍니다. 흘려, 흘려. 흘려, 흘려. 흘려야 돼. 김준호 수준 좋았어요, 진짜. 진짜 패스하듯이. 그렇죠. 인사이더로 밀어넣거든요. 반대쪽을 보고. 좋았습니다. 좋아, 준호. 이런 상황이라면 박힌돌 선수들이 주전 경쟁에서 많이 밀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안정환 감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에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현아. 골키퍼. 줄 수 있어. 여유 있게, 여유 있게.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이동국 팀입니다. 한번 풀어나가는 걸 보죠. 김준호.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온사이드입니다. 이장군. 왼발로 꺾어주고 슛.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강칠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슛 괜찮아. 나이스, 형택. 나이스, 형택. 나이스, 형택. 원희하고 조국이하고 붙어서 하는구나. 유완아, 유완아. 진영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이스. 좋아, 대술. 이지환이죠, 이지환 밀어주고. 이지환과 정조국이 같은 라인에 서 있어요. 뒤로 백패스. 이형택. 박힌돌이 뭐 좀 해줘야 되거든요. 뭔가 좀 지시를 들긴 들은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공을 돌리네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면 안 됩니다. 어, 어디까지 가니까, 무태범. 뭐야, 뭐야. 아, 씨. 아유, 라인도 못 보냐. 아유, 진짜. 아, 터치라인이 지금 저희도 있는데. 갑자기 찬물 깨었죠. 우리 봄 취지 한번 나와서요. 대범아. 예. 축구장 라인은 다 하얀색이야? 예, 아니요. 나가면 아웃이야. 형택아. 오케이, 오케이. 형택, 형택. 뒤에 간다. 나이스. 아, 까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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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뒤에. 해 봐, 가운데, 가운데. 프레싱, 프레싱. 프레싱. 아빡, 아빡, 아빡. 프레싱. 오케이. 고, 고, 고. 아빡, 아빡, 아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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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뺏겼어요, 뺏겼어요. 자, 정조구. 정조구. 아, 접고. 정조구. 아, 접고. 정조구 또 접고. 슛. 됐어, 됐어. 가자. 그렇지. 됐다. 이동하다, 이동한다. 정조구 또 잡고. 정조구 또 잡고. 정조구 또 잡고. 정조구. 아, 정조구 됐습니다. 이동하. 주묘하니 막았어요. 네. 아, 100번 정도인 거야. 이기려고 두 명 다 뛰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뒤로. 자, 바뀐 걸 지금 한 골 넣기 위해서. 그렇죠.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안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럼 볼 빼겠어. 역습입니다, 역습. 큰일 났어요. 정조구, 정조구. 굿, 들어가. 업, 업. 좋아. 좋아, 됐다. 가자. 나이스. 정조구, 정조구. 정조구. 자, 성큼성큼 정조구. 조원이가 걷어냅니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역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중, 집중. 최고, 최고, 최고. 원희는 뭐 몸 좋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1대0으로 밀리고 있는 박힌돌입니다. 정조구 코너킥 걷어내는 조원희. 몸싸움 해, 몸싸움. 이지환 몸싸움, 몸싸움. 이지환 안 졌어요. 그렇죠. 김준현 선수도 몸싸움이 좋은데 밀리지 않네, 이렇게. 이지환 결합체기. 좋아요. 이지환. 예. 예, 예. 오케이. 주민아, 어디서 갈 거야? 해! 올려야 돼! 배우니까. 주려. 그리고 받아. 자, 뒤로 갑니다. 자, 김태술 가운데로. 턴, 턴, 턴. 정조구 찬스. 정조구 찬스. 정조구 찬스. 정조구 찬스. 이게 뭐예요? 뭐야, 왜? 야야야야. 야, 왜? 이게 뭡니까?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정조구 코치가 킬을 넘겨 찼려고. 그런데 김요한 선수가 본인 골킵이잖아요. 손으로 대면 안 되는 지역에 나와서 가슴 트래핑을 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스. 조원희. 그러나 살아나고 있는 박힌돌 팀. 조원희가 올려주고. 안정환이 맞죠? 가슴 놓고 안정환. 안정환이 맞죠? 가슴 놓고 안정환. 못 따라가네요. 안정환. 세월이야, 속해. 꼴이 너무 빨라. 아이고, 몸이 안 나간다, 몸이. 아, 감독님. 몸이 안 풀렸어, 몸이 안 풀렸어, 몸이 안 풀렸어. 옛날에는 가슴에 놓고 때렸거든요. 그렇죠. 이거 뛰는 거 보세요. 자, 잡나요, 잡나요? 나이 봤는데. 업사이드 걸리고요. 업사이드 걸리고요. 업사이드 줄 알았으면 안 뛰어질 텐데. 감독님, 공격수가 수위호다 기폐했으면 업사이드예요? 이것도 놀라고. 체력 서버가 많았죠, 이번에? 네. 자, 볼 잡고. 나이스. 제가 봤을 때는 조 코치가 좀 풀어줘야 됩니다. 조 코치가 해야 돼요. 그렇죠. 김준현. 그렇죠. 좋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좋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좋아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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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그렇지. 김준현. 김준현이 합니다. 말의 골입니다. 김준현. 골이야, 골. 골이야, 골. 좀 더. 정환이 형, 컴온. 힘들어, 이마. 자, 안 돼, 안 돼, 안 돼. 다섯 걸 넣었어, 다섯 걸. 장군아. 가자, 괜찮아. 짧다. 헤딩. 헤딩 올라갑니다, 헤딩. 뒤로. 여기가, 여기가, 여기. 시간 얼마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렇죠, 조원이. 네. 나가, 나가, 출구야, 나가. 지금 왼쪽에, 오른쪽에 안정환이 있고요. 왼쪽에 이대훈이 있습니다. 오, 이거 뭐야. 조원우. 슛. 뭐냐, 뭐냐. 조원우. 가운데, 가운데 위에 갑니다. 감자 슛. 감자 슛. 펜스 볼팅입니다. 업사이드죠, 업사이드입니다. 정조국 업사이드. 바로 가야죠. 온다. 슛 공, 좋아. 앞에 숨이 좋아. 이제 거의 막판이에요. 동점 골이 나올지 추가 골이 나올지. 줘야죠, 그렇죠. 조원이. 반대쪽으로 이대훈 따라갑니다. 이대훈 좋아요. 이대훈. 안정환 봐야죠, 안정환 봐야죠, 안정환 봐야죠. 그렇죠. 반대쪽 깊숙하게 조원이 쪽으로. 그래, 헤딩으로 이지환. 들었어요. 조원이, 조원이. 됐다. 조원이, 조원이. 안정환, 안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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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 골. 이대훈. 결국 동점을 받은 거입니다. 정광. 어렵게 넣었네, 어렵게 넣었네. 역시 박친돌. 와, 침착관계. 와. 누네가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아. 야, 제가 나왔어. 역시 박친돌. 양정환, 동점 골. 원희 형, 나이스 패스. 나이스, 원희 형. 다 끝났지? 안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거. 야, 올라와. 그냥 수비, 수비 좀 해. 살짝, 살짝 줘. 살짝 줘. 이동국이 올라갑니다. 이동국이 올라가요. 마음이 급해진 이동국. 저기서 장갑 끼고 뛰죠,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기서 장갑 끼고 뛰죠, 지금? 지금 뒷벌은 아깝도 장갑 아니에요. 눈 돌았어요, 눈 돌았어요. 저거 최장판입니다. 이동국. 저거 최장판이에요. 이거 가능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걷어찼어요, 조원희 선수를. 빨간 거, 빨간 거. 그럴만도 한 게 지금 2대0 이기다가 지금 동점 되니까 눈이 돌았거든요. 아주 기뻐거든요, 지금. 장갑 끼고 여기까지 나가는 거 지금 처음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 다 잡아 놓은 거. 이제 굴러온 돌 팀 입장에서는 너무 아깝겠는데요. 그렇죠. 굴러온 팀에서는 이장군, 정조국이 한 곳을 넣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힌 돌 팀에서는 김준현, 안정환 이렇게 한 곳씩 기록하면서 2대2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정적인 찬스에서는 슛을 어떻게 차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걸 모르면서 우리 감 코치 이제 보여주지 않았나 싶대요. 맞습니다. 장소연, 장소연 빨리 해. 맞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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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그렇죠. 홀프레이 좋았어요. 이거 뭐죠? 옛날에는 잡았는데. 야, 빨리 해. 빨리 해. 위노야, 위노. 옛날에는 잡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인공? 이동구 장점이에요. 이동구 실수 때문에. 뒤에 슛. 이동구 큰 실수 할 뻔했어요, 지금. 태훈아, 태훈아. 이지환 걷어내고 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파라테, 이지환. 이지환, 이지환 완전 투혼이다, 투혼. 예전에 형대형을 보는 것 같은데. 형대형 테스트. 장난 아니었잖아. 0대0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전반전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반대, 반대. 빨리빨리. 뚫렸죠, 슛. 마음이 급했던 박태환. 주구를 넘기네요. 건물을 넘어갔습니다. 박태환. 답답하단 얘기예요. 태환아, 너무 급해. 급해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지, 골이지. 접합니다. 정성gs꼬프 on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